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돌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겨보시나요? 네 오늘 내 사랑하는 윤형열 배우랑 같이 첫봉이랑 그리고 지현준이랑 개요랑 진짜 항상 하자마자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또 보러왔는데 첫봉이 오는 사람들 너무 보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겨보시나요? 아니 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항상 이번 주말 오프닝이라서 우리 다 슈퍼 슈퍼 그냥 에너지어로 진행했었어요 음 아 그리고 우리 엔삼벌들 많은 사람들 그냥 저번 주 1일때부터 이외에 보면 하루에 두번 돌리고 있어서 너무 고생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해서 나도 그냥 저번 주 5을 붙고 매일매일 공연했었어요 근데 우리 배우들 때문에 우리 스텝들 때문에 덕분에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? 아니 그냥 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직장와서 우리 배우들이랑 캐스트이랑 웜업하고 오전 영감이 얻어 그냥 inspiration I get inspired by all of them 진짜 진짜 우리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넘어가요 너무 빨리 그래서 하자마자 너무너무 즐거워요 So I'm so happy 이번 시즌 너무 즐겁게 진행할 것 같고 우리 다 지금 날씨가 너무 이상하니까 모두 다 조심하세요 그냥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감기만 안 걸리면 돼 I think 네네 잘 잘 공간을 잘 챙길게요 이거 아무튼 우리 Jesus Christ Superstar Musical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랑 우리 오프닝 나이트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에 뮤지컬 할 때 멀티 캐스팅 그래서 다른 콤비네이션은 진짜 에너지가 달라요 오늘 그냥 난 왜냐면 우리 배우들 다 다른 배우들이랑 어떤 역사도 있고 어떤 히스트리 오늘 지금 생각했는데 오늘 넌 넌 둘 다 파리 캐스테였나 해? 그쵸? 우리 다 세명과 같이 위에 있을 때 너무 편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다른 다른 뮤지컬 다른 색깔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보러 오세요 또 가능하면 또 다른 캐스트로 같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우리 꼭 만나요 I love you all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우리 팝업 스토어 거기서 거기서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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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fe travels 감사합니다 고맙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